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차례장 입니다 아 이제 저녁 시간이죠 퇴근 시간 무렵 일겁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한번 들려 드릴까 합니다 뭐 주가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어 이럴 때일수록 멘탈 관리를 좀 잘 하자 어 그런 차원에서 깐돌이 형이 또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은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안전하게 운전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아름다운 우리 여성 동지들 지금 밥한다고 바쁠 겁니다 밥도 맛있게 잘 하시구요 준비하시고 특히 여보니까 요즘 보니 건강 챙기더라구요 건강 건강을 많이 챙기는 것 같고 이 건강을 챙겨서 운동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어 제 아는 가까운 지인분도 보니까 열심히 지금 운동하고 있네요 보니까 살도 뺄 겸 해서 하루에 한 일만보 정도 계속 꾸준하게 걷고 이렇게 운동을 한답니다 땀도 흘리고 체중 뺀다고 난리겠죠 지금 5키로에서 10키로 정도 빼면 좋을텐데 5키로 정도 빼는 것도 쉽지 않더라구요 나이 먹으면 나이 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하여튼 건강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몸이 아프면은 뭐냐 걱정이 많아졌다는 그런 의미랍니다 몸이 아프면 걱정이 많아졌다 그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어 기운이 나지 않는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고 기운이 나지 않는 그런 날이 있죠 보통 그러면 요즘 건강관리를 잘못했나 뭐 피로가 써였나 아니면 운동을 좀 해야 하나 뭐 이렇게 이리저리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말 그대로 건강관리를 개판으로 했나 하면서 아니면 피로가 너무 많이 쌓였는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볼 수도 있고 하여튼 사실 그 몸이 아픈 큰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대부분 보면 걱정이야 걱정 이 걱정 근심 이 걱정 근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몸이 아픈 거야 대부분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 증상이 결국 몸으로 가는 겁니다 몸으로 들어간다 증상이 그래서 걱정이 많으면 안 되죠 여러분 항상 관리를 잘해야 돼요 걱정 근심은 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극심하게 아픈 게 아니라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거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빨리 덜어내야 돼요 특히 우리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특히 스트레스 장난이 아니야 지금 막 축구만 좀 빠지면 하면은 다들 막 울쌍이고 난리지 않습니까 뭔가 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같고 내 계좌만 녹아가는 것 같아 다른 사람 계좌들은 뭐 신경 쓰지 못하겠지만은 남아 뭔가 뒤쳐져 가는 그런 느낌 그런 외로움도 많이 있겠죠 하여튼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것이 가장 급선부다 그래서 혹시 요즘에 그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금하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잠시 잊고요 마음을 편하게 한번 먹어보고 싶죠 마음을 편하게 먹어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필요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스트레스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걱정 근심을 떨쳐버려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금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 아주 골대래요 시원하게 오를 줄 알았는데 오늘 시간에서 아주 시원하게 다시 또 원위치 가는 것 같습니다 미쳤어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우선주 아까 종가 요정 나왔죠 종가 요정 종가 요정이 나왔는데 종가 요정이 약간 천원 나왔었는데 천원으로 다시 또 종가 다시 또 그대로 원성대로 간 것 같아요 다시 백으로 갔어 백 빼가지고 다시 천원 빠져더라 그래서 현재 56,500원으로 다시 빠졌습니다 시간에 56,000원에 아주 폭락을 했네 폭락도 폭락을 했어요 시간에 폭락 이야 이게 뭔 날 벼락이에요 1.74% 정도 빠지는게 올려줄 땐 언제고 또 뺄 땐 또 뭐야 그래서 내일 참 예스럽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본주도 마찬가지야 본주도 쭉 뺐네 6,200원 100원에서 끝나서 1%도 빠졌어요 시간에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6만선을 지키기가 참 벅차요 거기서 막 굉장히 그 강한 지지선 인데 지키야 아냐 붕괴를 할 것이냐 외인들은 뭔가 이벤트를 한번 남길 것 같아요 한번 털어 가지고 공포심을 극대화 시켜서 우리 개미들을 털어내려고 할 테고 우리 개미들은 이때가 쌀 때다 생각하고 들어가서 주워 담으려고 할 거고요 받쳐주려고 할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대도 지켜줄 테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 있고 참 힘든 상황에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도 보니까 선물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또 거의 한 3% 빠지더라고요 3% 지금 대폭락하고 있는 선물 선물 지수가 또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그래서 오늘 오른 거 다시 또 원위치 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원위치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물만 빠지느냐 나스닥만 빠지느냐 지금 보니까 그 S&P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한 2.3% 정도 현재 선물이 지금 시원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상당히 지금 안 좋아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안 좋아서 여러분 좀 상당히 조금 피곤할 것 같습니다 피곤할 것 같고 하여튼 미지수 선물이 낙폭이 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영향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대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벌써 박살 났고 내일 아침이 또 상당히 두려워 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막 주가가 슈팅하거나 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보면은 이 슈팅이 계속 지속적인 슈팅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종의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고 잠깐 뭐 그 잠깐 그 뭐냐 깊은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메스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게 보니까 제대로 된 이게 메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아직 안 들어오면은 아직까지는 상승장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하락장이고 횡보하고 잠깐 이벤트성의 그런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웃기잖아요 0.75%포인트를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주가가 올랐다 이 자이언트 스텝인데 이게 좋은 일이야 금리가 급등하게 버리면 특히 뭐 IT나 테크주 상장주들한테는 별로 좋은 게 아닌데 금리 인상이 근데 아이러니하게 올랐어 주가가 반짝반 등을 했죠 반짝반 등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좋은 소식은 아니다 그렇겠어 좋은 소식은 아니고 이런 어차피 이런 매 강한 폭풍이라고 모르겠네 하여튼 그 폭풍 같은 매를 먼저 맞고 나야지만이 조금 우리가 이제 견뎌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맞는 매는 빨리 맞고 덜트리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좀 애매모호하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세요 보수적으로 만약에 아직까지 슈팅을 한다고 하면 절대 많이 사지 마시고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빠진다면은 뭐 그냥 기념으로 한 주 두 주 사겠는데 절대로 여러분들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비투하시면 안 돼 지금 요즘 보니까 지금 신용 써가지고 난리야 지금 반대매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거의 한 200억 이상 200억 이상의 반대매매 그게 나오는가봐요 지금 청산돼가지고 난리 납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주가가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박살날 수밖에 없다 반대매매 폭탄 나오면은 결국 이 장이 개박살나는 거예요 개박살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심하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조심하면서 차분하게 관망을 하고 갑시다 지금은 무리하게 절대로 매수하려면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하고 침착하게 잘 대응하면서 좀 그래야지 멀리 갈 수 있어요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스트레스는 바로 곧바로 떨쳐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